오늘은 미국의 정책연구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소를 영어로는 think tank 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탱크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 많은 think tank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잡지 또는 TV 같은 걸 볼 때 think tank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연구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연구소마다 조금 경향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연구소인지를 알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어떠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think tank가 브루킹스 인스튜션입니다. 브루킹스 인스튜션은 지금도 아주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 잡지 또는 방송들에서 브루킹스 인스튜션의 연구 결과를 많이 인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로버트 브루킹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7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후루킹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후에 자유파의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소에 몰려들었습니다. 1970년도에 닉슨 정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닉슨의 오라게이트 사건, 1972년에 오라게이트 사건이 생겨서 이제 닉슨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나갔는데 이 브루킹스 인스튜션이 닉슨이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데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브루킹스 인스튜션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많은 것을 위탁을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 연구소에서 그것을 연구해 줍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고 또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이 연구소가 유지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브루킹스 인스튜션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 연구소는 민주당 계통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계통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민주당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공화당 계통에서도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연구소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 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된 것이죠.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강경한 전통 보수의 집단인 것입니다. 레이관 정권 초기에 정책 개요를 작성을 했던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레이관 정책을 전부 종합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언론 잡지가 있는데 Policy Review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Policy Review라고 하는 잡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잡지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다분히 공화당적인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읽을 때 이것은 공화당 쪽에서 만든 연구보고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구소는 후바 인스티튜션 후바 인스티튜션 정식 이름은 후바 인스티튜션 온 워 레버레이션 앤드 피스 전쟁과 혁명과 평화에 관한 후바 연구소라 그러한 이름인데 이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는 하바드 C. 후바라고 하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1929년에서부터 33년까지 현직에 있었는데 이 후바 대통령이 수집한 수집해서 대학에서 기증한 후바 전쟁 도서관의 방대한 장소가 이 연구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0년에 후바가 미국을 공산주의 말하자면 그 마록스주의의 로봇을 지키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자고 해서 이 연구소가 생겨난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자체는 자유주의적인 대학입니다. 미국 유수한 대학들은 다 사립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정치적으로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다분히 민주당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후바 인스튜션 후바 연구소는 좀 공화당적인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통이 큰 사람들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적인 대학 안에 공화당적인 연구소를 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의 관대한 포용력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과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너무 속이 좁고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원수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연구소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케이토 케이토 인스튜트 케이토 연구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구소의 대표자는 윌리엄은 윌리엄 니스카넨 윌리엄 니스카넨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수파 중에서도 리바테리아니즘 자유의 의지론자 프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토 인스튜트라고 하는 케이토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있던 웅병가 이미 또 철학자인 케이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케이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케이토 인스튜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케이토 인스튜트는 공화당 적이지만 자유의 의지론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리바라리즘 리바테리아니즘 에 대해서 전번 강의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리바라리즘 리바라리즘 은 자유주의 자유주의고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 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리바테리아니즘 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이론 자유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테리아니즘은 공화당에 속하는 것입니다. 리바테리아니즘의 반대는 네시시테리아니즘 니세시테리아니즘 말하자면 필연주의 필연주의란 말입니다. All events including acts of will are determined by antecedent causes 모든 act of will 의지의 행동 모든 행동 모든 사건은 모든 사건은 모든 사건은 antecedent causes 선행하는 원인 선행하는 원인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말하자면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필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론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마련이라 그것은 필연주의입니다. 필연주의 다른 말로 하면 기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디타미니즘 디타미니즘 결정적이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만 되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이에 의해서 무슨 어떠한 원인에서 결과가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섬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주의인데 자유의 의지론에서는 그 필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K2O 인스튜트의 기본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처음에는 자선 자선단체로서 시작됐던 것이 그 후에 차춤차춤 정책연구소로 변했는 그러한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락펠라 파운데이션 락펠라가 미국에서 제일 도움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락펠라 파운데이션 락펠라 재단 락펠라 재단 처음에는 자선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락펠라 재단 연구소도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락펠라 재단 에서는 민주당의 글로벌 이즘 민주당의 세계화 운동에 대해서 많은 후원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네기 인더우먼트 오브 인터내셔널 피스 국제 국제 평화를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 카네기 인더우먼 카네기 말하자면 재단 이라는 뜻이죠. 카네기 인더우먼트 이것도 처음에는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했는 단체 인데 이것이 지금은 연구소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 1835년에 출생해서 1919년에 죽었는 이 앤드루 카네기가 1910년에 설립한 단체 인데 재단 인데 이것은 지금 자유파 보수파 연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재단은 민주당이라 공화당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정당 사상을 초월해서 모든 연구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고 자기의 재단 자체에서도 또 연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재단은 포드 파운데이션 포드 파운데이션 헨리 포드 일세가 창설한 재단 인데 이 재단은 케네디 파의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계통 이죠.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 포드 재단 에서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대량의 자동차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유럽 을 능가하는 기초를 황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재단 은 미국 경제가 유럽 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러한 기초를 세운 그런 포드 자동차 회사가 돈을 내어서 만든 재단 인데 이 재단 에서도 지금 정책 연구소가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연구기관인데 CSIS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SIS 는 전략적이고 국제적인 연구를 위한 센터라고 하는 단어들어 머리글자를 타서 CSIS 라고 하는데 이 기관은 이 연구소는 주로 니오콘, 니오콘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니오콘은 니오 컨서버티브라는 말인데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과격한 사람들이 좀 공화당적인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는 일판입니다. 여기에는 소련에 대한 아주 강경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련은 지금 없어요. 지금 러시아입니다만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는 국제 문제와 외교 문제만 취급합니다. 그 외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유니버스티 안에 있습니다. 조지타운 유니버스티 안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 빅타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소에 있고 이 빅타차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마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개 미국에 있는 주요한 연구소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신문 잡지나 TV를 읽을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